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챙기고 입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블랭킹, 그리고 커피머신, 토스트. 그리고 이거는 음식, 다이퍼백. 공간이 아주 널널해요. 하이디, ready? 멜로디는 어디있어? 멜로디는 어디있어? 멜로디는 어디있어? 언니 데려가자. 아빠한테 만들어졌어? 응. 뭐지? 아우. 와, 테일 너무 잘했다. 와우. 재미있었어 오늘? 어디야 오늘 파크 갈까 파크. 파크? 응, 유니구 파크? 네, 유니구 파크. 아, 유니구 파크. 지금 멜로디 픽업하고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요. 왜 이리 가는거야? 나 이제 굉장히 쉽게 운전을 하고 있어. 너무 쉽게 운전을 하고 있어. wait, I chose something for my sister. 오, 그래? 그래? It's a mermaid cape. I'll show you. Whoa. You said it's for Uncle Joel? I'm not right, I'm Joel. I found my sister. Oh. For Heidi? Yeah. I found my sister because I love her. Oh, no. Oh, no. Oh, no. Oh, no. Yeah, this is cool. Here, let me help you. Oh, no. I think that's so cool that you could see the 3D view. Yeah, this is what I never seen.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근데 진짜 쿨하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커피도 내려 먹고 토스도 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여기가 파워 플러그 기능이 있어요. 여기 자동차는 파워 플러그 기능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E-B를 누르고 여기 가서 유틸리티 모트 오늘 해놓고 이제 플러그를 써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파워 플러그는 여기 밑에 뒷좌석 밑에도 있고 B2의 기능에는 차절히 사용하시면 이제 양쪽으로 충전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커피머신을 트렁크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Okay, we're gonna move the bags. Melody, 아빠 도와줄래? Yeah. Can you do that? Did we bring a tent and sleeping bags? No. 오늘은 캠핑은 아니고, no camping. Just picnic today. Oh, Melody's gonna help. 어디야? 여기 테이블. 아이, 고마워. 엄마가 맛있는 거 갖고 왔지. Ta-da! Cool. You brought candy rain? You brought the... Yeah. Espresso machine. Cool. Thank you, Mel. Romeo. Uh-oh! Ma, what is your Enfinzu? Our seinzu comes out with the Dinner. Good morning, Heidi. He wants to help me out with the analyses? Good morning, Heidi? Here, there is the 너희가 망고 사자? 망고? 오 마이 왜 이렇게 말해? 블루베리, 아니면 스타베리 짜잔 현대 아이로니 5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조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차를 보러 왔어요 네, 이 차를 좋아해요 차를 보러 왔어요 좋네요 차를 보기 때문에 안 더 차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작은 거 같아요 작은 거 같아요 작은 거 같아요 작은 거 같아요 개인 구조 너무 좋아요 이게 1.2.2.2 작은 거 같기도 하고 작은 거 같아요 이거 생각해? 이거 보기에는요 이거 좀 더 대단하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산책을 하면서 플로깅을 체험해 볼 건데요. 플로깅이 뭐냐면 산책이나 조잉같이 야외활동을 하면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 말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자연도 보안은 일쑥이조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환경 운동이에요. 여기도 했으면 돼요. You found a trash too? Yeah, I found a trash too. 와우, 너무 잘한다. I found a trash. We found a trash? Great job! Tump it? Uh-huh. I found a truck? 탄소를 줄여주는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플로깅까지 해보니까 우리 가족은 정말 지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5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bait나요? 아이오닉5에서 온 거 봐주세요! 아이오닉5 타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離쉬했던 플로깅에서 ят소 dropdown! 치즈아닉5 관련 과정에서 집중에는